네 쏟아져 나온 리포트 옥석을 좀 가려 보겠습니다 리포트 탑 10인데 아 이번에는 순위를 또 소개를 해주실 건데 몇 위부터 볼까요 예 오늘 뭐 10위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제 10위가 이제 마찬가지로 19년 전략이 나왔고요 이제 그 마지막 이닝일까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발표가 됐었고 이제 9위는 마찬가지로 19년 전략이었습니다 밸류트랩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삼성증권의 유승민 연구원이 특별히 이제 좀 제목을 주셨고 8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투자증권 7위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보고서죠 제약 흔들리지 않는 본연의 가치 하위투자증권 그리고 6위는 19년 전략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의 신앙금융의 리포트 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지금 8위와 9위가 다소 순위가 좀 바뀐 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밸류트랩에서 살아남기가 각각 9위 8위 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셨나요 오늘은 이제 사실 저희가 1위에서 5위 또 마찬가지로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1위 5위의 보고서들이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짚었던 보고서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근본 특정 보고서로는 이제 6위에서 10위에서 2개의 보고서를 꼽았고 그중에서 이제 제가 베스트로 뽑은 보고서는 이제 밸류트랩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의 삼성증권의 유승민 연구원이 쓴 보고서입니다 그렇군요 10위에서 6위 중에서 오늘은 하나 살펴볼 거고 그럼 순위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5위에서 1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5위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좀 순위권에 있었던 메리츠 증권의 19년도 전략 레포트였고 4위는 2차전지 2차를 이라는 제목의 메리츠 증권 그리고 3위는 역사순환의 트리그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전략 보고서가 KB 증권에서 나왔고 2위가 이제 폴더블 시대에 개발하는 제목으로 이제 당사에 고정우 연구원이 이제 또 올렸고 1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시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서 파도가 잔잔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삼성증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위부터 5위까지는 이제 반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제가 짚어드렸던 폴더블 OLE 관련과 2차전지 랠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사실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짚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1위 5위를 생략을 하고 앞서서 언급드린 대로 9위 10위에 전략 보고서 중심으로 저희가 내년 전략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폴더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보고서도 눈에 띄는데 오늘은 전략 중심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밸류 트랩에서 살아남기인데요 사실 뭐 일단 한국 증시가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일단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주요국 증시에 비해 부진한 원인 첫 번째로 미국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그리고 신흥국 밸류에이션이 그로 인해서 동반하라가 했다는 점 그리고 수년간 지속되어 온 중국의 경기 경착륙 우려 그리고 이제 IT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되는 반면에 성장산업이 부재했다라는 면 그리고 낮은 배당 수익률과 ROE의 추세적 하락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가장 이제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외 요인이 아닌 제가 대뇌 요인만 놓고 보자면 ROE의 추세적 하락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비된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ROE의 추세적 하락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이제 ROE고요 이 ROE는 이제 저 중간 선을 따라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이제 PBR 저희의 한국 증시에 PBR이 어떻게 됐는지 2004년부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이 사실상 금융위기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0.8배를 전후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금융위기 수준까지 PBR이 내려간 이유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 질문에 있어서 ROE가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왔던 점이 결과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이제 주요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PBR이 결과가 될 수 있고 오른쪽에 ROE가 원인 그렇죠 이유로 볼 수 있군요 그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저 PBR 상황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ROE인데요 이 ROE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ROE가 이제 국내 우리말로 하면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리턴 온 액커티의 약자인데 이 자기 자본 이익률 결론적으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순자산을 통한 이익 창출력을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PBR 자산가치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통해서 자산을 통해서 이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가 ROE의 잣대고 그런데 이 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준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ROE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의 중요성이 한국 중시에서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PBR을 가지고 바닥을 예측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은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자동차업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와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도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내년도 이익 컨센서스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내년도 이익 컨센서스가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전반 7조 원 정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7조 원 정도 증가하는 이익에 비해서 상위 5개 회사 중에 특히 자동차 그룹이 2위, 3위, 5위에 올라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죠 이렇게 이 5개 기업 중에 5개 기업의 이익 증가분이 2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장하겠습니다 자동차 기업에서만 2조 1천억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는 자동차 기업을 제외하고 보면 5조 원이 증가하는 거고 코스피 전체에서 이익 증가분의 30% 이상을 자동차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이제 사실 시장에 저희가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면 자동차 기업이 이렇게 이익 증가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 경기 소비재, 산업재, 유틸리티가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으로 잡혀 있는데 그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익 전망치마저도 사실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코스피의 내년도 움직임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더?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그 리포트를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힌트라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 리포트를 통해서 보자면 사실 리포트는 전반적인 어떤 코스피 전체를 달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딱 포인트로 짚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를 짚은 건데 컨센서스, 자동차 산업, 자동차 업종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나치기 희망적으로 좋게 좀 반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항상 보고서 보면 연초에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가 연말로 갈수록 꺾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비판적인 메시지를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리포트 2019년 전략 마지막 이닝일까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를 좀 끄는 제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앞서서 상대적으로 밸류트램은 대내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대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예측을 했다면 이번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어떤 모멘텀 플레이의 관점을 두고 전반적인 어떤 시장을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G2 무역전쟁이 지속된다라는 시점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큰 문제들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사이클을 레이트 사이클로 규정을 하고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중립화 전략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트 사이클로 규정을 한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뭐 마지막 사이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피크에 다 달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좀 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중립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예예 그런데 이제 결과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를 가장 핵심 쪽으로 다룰 수 있는 도표를 제가 두 개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의 표를 한번 보죠 네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연준의 이제 금리를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원칙 테일러 준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금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라고 표시된 부분이 지금 테일러 준칙이 원하는 현 상황의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제 연방 기금 금리는 이 테일러 준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테일러 준칙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 저희가 이제 또 중요하게 볼 부분이 미국의 자산 가격 지수인데 역사적으로 지금 98년도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8년도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 대비해서 금리 수준이 현재가 가장 낮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매파적 연준위원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연준의 기준금리도 사실 내년도에 지금 이제 점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당히 조금 GDP가 지금 상저하고로 좀 예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건 GDP고 상저하고로 내년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또 오히려 더 미국 GDP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금리 부분을 놓고 보시게 된다면은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인상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두 번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연준위원들의 성향만 놓고 본다면은 세 번의 금리 인상이 사실 유력하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에 대한 리포트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장님 들으시면서 혹시 좀 인상 깊다라는 내용 생각하신 부분 있습니까? 투자 관련해서 ROE와 PBR에 대한 얘기 자체도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이 맞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10월 달에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PBR 얘기 굉장히 많이 지겹도록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현재 ROE라는 그러한 지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내년에 실제적인 각 기업들의 실적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산 가치 결국은 이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내년에 내년에 그렇다면 내년에 봤을 때 이러한 각가지 현재 시점의 저점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밸루에이션 관련된 지표들 자체가 많이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요소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내용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까지 마케덴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한타중과 골드센터 영업부 박우신 차장 NH투자증권 영등포 지점 이현준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